태국에 오랜만에 오신 태국 팬분들 만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아 예, 기분 너무 좋고요. 일단 3년 만에 이제 뵙는 거니까. 그리고 태국이 항상 오고 싶었어요. 태국 나라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항상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되게 아쉬웠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이렇게 컴퓨터를 느끼고 있어요. 태국님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싶습니까? 태국은 태국을 좋아하고, 태국을 좋아하고 싶어요. 태국의 태국을 좋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UCS에 심해질 때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 시기한 느낌은? 한국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열정 그리고 섹시함 외국에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경험 같은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노래에 영향을 끼치는지? 당연하죠 여러 나라 다니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음식을 많이 느껴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넓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음악에도 좀 영향이 있죠 오늘의 경험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인간은 어떤 소식을 많이 듣는지? 한국인은 어떤 소식을 많이 듣고 한국인은 어떤 소식을 많이 듣고 태국 팬분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하고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일단 3년 만에 왔으니까 내일 같이 공연하고 놀 거랑 자체가 서퍼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태국에도 힙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태국 힙합 가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으세요? 달태니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좋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좋죠. 문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신이 있을까요? 문신들은 거의 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가족에 대한 사랑, 팬들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사랑, 비버에 대한 사랑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귀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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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녀를 꼭 읽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한번 읽을게요. 쓰신 노래 중에 가장 오래 걸렸던 노래가 가장 짧게 썼던 노래 하나씩 얘기 해주세요. 오랜 거는 게 예전의 Abandoned나 노요네임 왜냐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또 쉽게 쓴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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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쓴 거는 조화나 전하게 될 거랑 네, 전하게 될 거 전하게 될 거 어... 어... 노래 쓸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어디에서 받으세요? 음악!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뭐... 인생의 경험들도 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분은 와... 거기에 곧 이의상 100만 월 그 낮에 마다 100만 월 그 수업이 많아 특히 이 과학에서 이는 그 1만 월 가면 또 공개될 한 수 제이팔 박제봉쥐를 대표하는 곡은 어떤 곡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안티스트로 그러니까 어... 아 박제봉하면 좋은 음악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겠는데 일단 원래는 라틱 아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좋아있고 않대요. 박제곱이 가지고 있는 남자랑 그런 매력은 뭘까요? 그냥 아티스테로서는 제가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래를 부르고 랩도 하고 잠자는 음악도 하고 섹시한 것도 하고 춤추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 뭘까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만드실 건지? 사실은 제가 사장님이죠. CEO죠. 그리고 주로 힙합 R&B고 그리고 다른 분들 작곡도 해주면서 우리 음악을 내면서 최근에 태국 걸그룹 가야라고 와서 태국 걸그룹 차차랑 같이 와서 작곡도 해주고 그리고 좀 있으면 17일날 그레이라고 만테스트라고 있어요. 저는 회원님께서는 CEO, AOMG 이 회원님께서는 세계가 더 많은데 오는 세계가 더 많은데 인식으로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태국이 태국을 제한으로 또는 2017에 태국에 태국을 제한으로 어떤 영화들을 바꾸고 태국에 태국은 태국을 그리기 콘서트나 공연을 하시면서 많은 나라를 가셨잖아요. 페인트 파일이 나라마다 다 틀렸을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지 다 기억나세요? 조금씩 기억은 나죠. 어느 나라들이 제일 약간... 뭐냐면 또 미국이나 유럽 쪽에 바리그바리가 되게 반응이 좋아요. 두어 비디오나 영어로 된 노래들. 그리고 조금씩 다르죠. 왜냐면 또 언어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태국 팬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쭉 응원해 주지만, 이제 앞으로 AOMG 전체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상 가야도 나오니까 가야도 만날나 해 주시고. 네. 신나게 한번 돌아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